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조금 한번 알아볼 텐데 자동차를 타는 이유 선생님이 맨 처음에 선생님 소개하면서 자동차 타니까 이래 이래 이래서 선생님은 자동차를 타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자동차 여러분 왜 탈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자동차를 타는 가장 큰 이유, 좋은 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개발하고 만들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했을까? 스카이핑크 친구 이동수단 좋아요 이동수단인데 좀 더 살을 붙여주세요 설명을 보충해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시만요 선생님 채팅창 보여주려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여주네요 걷기 힘드니까 맞아요 귀찮고 쉽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지금 해주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런 것들 다 맞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이유들이 다 맞는데 그걸 선생님이 조금 줄여서 한 가지로 이야기해주면 바로 편리함 때문이에요 편리해서 먼 거리를 편리하게 갈 수 있고 쉽게 이동할 수 있고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내가 생각한 거 맞네 하는 친구들은 스스로한테 칭찬해주세요 나 잘하고 있어 하고 부탁했어요 생각만 하지 말고 말로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자기가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최초의 자동차를 한번 소개해주려고 해요 최초의 자동차 최초의 자동차는 파르디에 아바페르라는 자동차예요 이게 자동차인가 싶을 정도의 모습이죠 1769년이니까 무려 한 250년 전 뭐 더 됐어요 25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만든 사람은 니콜라 조제프 퀴뇨 프랑스 사람이고 증기 자동차예요 증기 자동차 뭔지 않아요? 증기기관차처럼 이렇게 물을 끓여서 휭휭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해가지고 자동차 바퀴를 굴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게 맨날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 자동차 최초의 자동차는 마차 같은 거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마차나 우마차나 이런 거는 소나 말이 끄는 거였다면 소나 말 대신에 증기기관을 이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뭐 할 때 이용했냐면 그렇게 힘들게 끌어야 됐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포차 견인용이라고 적어놨죠 포차는 대포예요 대포 대포라서 엄청 무거운 대포라서 그거를 끌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좀 군사용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초의 자동차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 100년이 넘게 100년이 넘게 지나서 최초로 특허받은 바퀴 3개짜리 자동차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의 이름은 페이턴트 모터바겐이고요 100년 정도 지나서 1885년 그렇게 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최초예요 최초 근데 100년도 넘었어요 벌써 약간 휠체어 같이 생겼나요? 마차같이 생겼는데 앞쪽에 말이 없는 마차죠 만든 사람은 카를 프리디리 벤츠고요 독일 사람입니다 어? 벤츠?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벤츠?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창업자예요 카를 프리디리 벤츠란 사람이요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예요 가솔린은 휘발유라는 기름을 넣어서 움직이는 자동차예요 아까 선생님 차처럼요 그거 말고 디젤이라고 불러서 경류를 넣어서 움직이는 자동차도 있는 거 여러분 아는 친구도 있죠 이거는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예요 선생님이 100년을 건너왔어요 근데 거기서 또 한 40년 정도 지나니까 초기에 자동차들이 이렇게 쭉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40년 동안 이 나온 자동차들은 아 진짜 너무 비싸고 그래서 부자들만 타거나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요 사는데도 돈 필요하고요 고치는 거 지금처럼 잘 고치기도 어렵고요 부품도 별로 없고요 부품이 정교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무나 탈 수 없었어요 그런데 1920 몇 년 정도 되니까 대중적인 자동차들이 나왔어요 대중적인 자동차 약간 지금하고 비슷한 모습이기도 하죠 오스틴 7이라는 영국에서 만든 자동차 포드 미국에서 만든 모델 A라는 자동차 1922년 27년도에 개발됐어요 이 차들이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대량 생산 많이 만들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이렇게 딱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한 번에 많이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싸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저렴했대요 300달러 정도요 300달러는 지금하고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말하긴 어렵지만 그 당시에 두 달치 월급 정도 됐대요 한 달 두 달 동안 모은 거 싹 다 모으면은 자동차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긴 했대요 누구에게나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 두 달치 월급 모아도 경차도 못 사거든요 지금은 못 사요 경차도 못 사요 그래서 저 당시에 자동차가 비교적 저 자동차들이 저렴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29만 대 팔렸고요 484만 대가 팔렸대요 물론 십몇 년 동안 판 거 합친 거긴 해요 그렇지만 자동차가 거의 없던 시절에 저만큼이라면 꽤 많이 팔린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팔린 거예요 자 드디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많이 타기 시작했어요 완전 부자 아니어도 열심히 돈 모은 사람들 중에 조금 타기 시작한 거예요 생김새도 지금이랑 비슷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파괴했죠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 여러분 우리나라는 120년 전만 해도 120년 전만 해도 왕이 있는 나라였죠 황제가 있는 나라였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 누가 탔을까요 이거 선생님은 항상 여기 힌트를 주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힌트 힌트가 저기 두 번째에 있어요 왕이 탔어요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탔거든요 즉위 40주년 기념으로 미국의 호러스 알렌이라는 어떤 공무원이 미국 대표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공무원이 선물을 해줬대요 1903년에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위에 써놨죠 이 차는 두 번째 차에요 그림에 보이는 차는요 첫 번째 차는 따로 있는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 차인지 알 수는 없대요 사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로열 다임러 리무진이라는 이 차는 두 번째 차래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이걸 타고 다녔대요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최초를 뭔가 한다는 건 좀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국에 최초로 온학교 지금 자동차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자동차와 관련된 수업 네 리무진이라는 건 좀 고급스럽게 만든 차라는 뜻이에요 리무진 리무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차의 이름일 경우는 없고요 어떤 차에 리무진이라는 말을 붙여서 좀 더 고급화된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거는 우리나라 차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움직인 차였어요 그럼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든 차에요 만든 자동차 이름이 시바르예요 1955년이거든요 이름으로 장난치면 안됩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마음이지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이유를 알려드릴 겁니다 좀 이따가 자 이 자동차는요 시작한다의 시 출발한다의 발을 합쳐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비기닝이고요 최초 어떤 시작 웅대한 시작이라는 뜻에 우리나라 지금 현대 제네시스라는 차도 있죠 그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나라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3년이 지나서 전쟁이 끝났죠 그 때문에 미군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는데 그때 미군들이 1995년이니까 미군들이 사용하다가 고장나서 버린 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국제차량 제작소를 하는 곳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필요한 부품 쓸 수 있는 부품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거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한 나라거든요 여섯 번째 맞아요 김재희 친구 근데 이름 뜻이 예뻐요 그래서 우리가 발음만 듣고 이상해 생각할 게 아니라 음 정말 훌륭한 거구나 대단한 거구나 이 말은 한자어로 되게 멋진 말이에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게 생각하고 많이 아는 사람 눈에는 좋은 말로 보여요 잘 생각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자동차는 환경오염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휘발유나 경유 같은 그런 이제 화석연료를 이용한 차들은 환경오염을 어쩔 수 없이 일으켰어요 그때부터 자동차를 많이 타면 탈수록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공예가 없는 차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 그렇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왔고 수소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같은 것들 만들어서 지금은 꽤 많이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겠지만 선생님 근데요 전기 자동차 공예 없긴 한데 전기 만드는데 어차피 화력발전소 이런 데서 만들면 또 그 전기 들고 오염되고 막 맞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해서 환경오염물질들을 잘 모아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훨씬 환경오염을 덜 시켜요 각자 자동차에서 환경오염 덜 되게 해서 배출하는 거는 아무리 잘 해도 그것보다 못하거든요 선생님이 이게 진짜 궁금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아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게 환경을 덜 오염시킨다는 거구나 라는 뜻인 거 여러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게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들도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차차 공부하면 좋겠고 하지만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학교에서 여러분들 요즘에 환경교육주관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을 텐데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껴지나요 선생님은 엄청 빨리 느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휴대폰이라고 생각해요 휴대전화 자 휴대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이따가 자동차의 발전이랑 인공지능 발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기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냐면요 집전화 요런 거 저런 거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있는 거 저런 거를 휴대전화라고 막 하고 장난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과 백몇십 년 만에 모두 일어났고 심지어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많이 쓴 거는 불과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많이 쓰기 시작한 거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엄청나죠